경남 김해 봉화산 정토원의 초대 원장인 고 선진규 법사와 지역 주민들이 뜻을 함께 모은 평화통일 염원탑이 조성됐습니다. 이와 함께 한평생 부처님의 경을 새긴 최규일 전각가의 작품도 함께 봉환됐습니다. 부산BBS 박영록 기자입니다. 봉화산 정토원의 고 선진규 원장은 지난 2019년 4월 5일 호미든 간음성상 조성 60주년을 맞아 민초들의 평화통일 염원을 담은 120m 규모의 평화통일 염원탑 건립을 발휘했습니다. 이에 봉화산 정토원 사부 대중들이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 평화통일 염원탑을 조성했습니다. 규모는 높이 3.5m로 대폭 축소됐지만 고인의 뜻을 고스란히 담아냈습니다. 기단은 고구려 장군총과 남대문을 형상화했고 상부는 조선시대 백자를 본떠서 올렸습니다. 특히 탑신은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를 포함해 한반도의 하합과 통일의 의미로 한 덩어리로 표현했습니다. 탑신에 새긴 평화통일 염원탑의 글씨는 고 선진규 원장의 글씨입니다. 평화통일 염원탑 안에는 5천여 명의 건립추진위원들의 서명명부와 달하니경 등을 함께 복장했습니다. 앞으로 이 공간은 민초들의 평화통일의 발상지 이어 부처님이 말씀하신 부리법, 노와 내가 하나여, 인간과 자연이 하나여, 생과 사가 하나여, 부처와 중생이 하나인 공간으로서 오래도록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또한 평화통일 염원탑 앞에는 마하바냐 바라밀다 신경과 법성계를 새긴 정각 작품도 함께 봉환됐습니다. 사부대중들의 성부를 기원하며 기꺼이 기정한 현노 최규일 정각가의 작품입니다. 당초 봉화산 정통원은 불사의 해양을 알리는 여법한 법회를 준비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연기하고 사중의 스님들과 신도의 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평화통일 염원탑의 조성을 마무리했습니다. 정통원 스님들의 정성어린 기도를 바탕으로 정통원에 오시는 모든 사부대중이 문화, 예술,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데 더욱더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봉화산 정통원은 경내에 도서관과 족구장, 놀이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사찰은 힐링의 공간이면서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쉼터이기도 하여야 한다는 고 선진규 원장의 뜻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시민과 불자들과 함께할 봉화산 정통원이 기대됩니다. BBS 뉴스 박룡입니다.